매진남 4일차 마지막화입니다 오늘도 그는 김치찜을 먹습니다 오늘도 그는 8캐릭 1캐를 합니다 오늘은 비숍 보스를 합니다 비숍 칼로스 솔풀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윌에서 트알마를 하나 먹습니다 트알마 가격은 2억 4천 8백이도군요 사도 솔을 깨고 블랙하트를 먹어주었습니다 9억 8천 7백이었습니다 데몬슬레이어 254렙에서 260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유니온 1699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비숍도 사냥해 주었습니다 35%에서 46% 정도까지 해주었습니다 오늘까지 매진남 마지막화입니다 내일부터는 당부의 삶이 연출이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